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3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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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1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른쪽 어디까지 담장 넘어 갑니다 3러너밤 양준혁 직접 찍으면서 투어하겠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진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저ths기 시작합니다 1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 2번 타자 양준혁 선수도 2번 타자 양준혁 선수 2번 타자 양준혁 선수